세 번째 섹션입니다. UML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 섹션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항상 요구사항 관련돼서는 포인트는 뭐다? 원활한 의사소통. 이게 항상 포인트가 된다. 이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UML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표준화가 됐을까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럼바우나 부치나 제이콥슨 등의 객체제향 방법론의 장점을 통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물과 관계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이 요소들을 공부할 겁니다.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물부터 보도록 하죠. 사물이라는 것은 그냥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와 행동, 그룹, 주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적어놨고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관계는 사물과 사물의 연관성을 표현한 겁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다이어그램부터 한번 보고 관계는 이따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다이어그램을 먼저 좀 볼게요.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표, 사물과의 관계를 정형화된, 약속된 도형으로 표현해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구조 흐름 등이 표현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개의 정적, 구조적 다이어그램과 일곱 개의 동적,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봐야겠죠. 그리고 스테레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UML의 기본적 요소 이외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는 확장구조. 스테레타입은 확장구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두 가지는 봤던 내용인데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일단 대상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사물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관계와 다이어그램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관계는 조금 어렵고 다이어그램은 조금 외울 게 많아요. 관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연관관계부터 한번 볼 겁니다. 둘 이상의 사물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연관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선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방향이 양방향으로 관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선으로만 표현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실선이 사실은 이 의미랑 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관계체의 다중도를 사물 양 끝단에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없거나 다수를 의미하고요. n은 그 개수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이 붙어있으면 o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개거나 최대 m개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하고 별이 붙어있으면 n개거나 다수인 거니까 n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아래쪽으로 봐서 해석이 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고객과 도서가 대여하다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고객은 도서를 대여하지 않거나 또는 다수의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를 대여한 고객은 아예 없거나 또는 여러 명일 수 있죠. 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설명한 거다. 해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서와 고객이 1대1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대리점과 관리자의 관계에요. 관리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자 관리자에는 1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은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점을 물결표로 바꾸면 이해가 편합니다. 1부터 3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대리점은 한 명의 관리자에게 관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는 최소 한 곳에서 최대 세 곳까지의 대리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연관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관관계가 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아마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집합관계입니다. 집합관계는 사물과 다른 사물이 포함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포함하는 걸 전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전체에 들어가는 사물을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홀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신에 전체와 부분이 서로 독립적이다.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독립적이다. 전체 사물 쪽에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속이 빈 마름모를 붙여서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마우스를 보면 컴퓨터가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해석을 해보면 컴퓨터는 한 개 이상의 마우스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컴퓨터와 마우스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를 없애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사라졌어요. 그럼 마우스를 더 이상 못 쓰나요? 아니죠.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둘이 종속적이지 않은 관계 이거를 집합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속적인 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포함관계예요. 포함관계는 똑같아요. 전체가 부분을 가지는 형태인데 종속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속이 빈 게 아니라 속이 찬 마름모를 전체 쪽에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 관계를 보시면 무선 마우스와 마우스 리시버라고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를 보시면 요즘에는 블루투스 마우스도 있지만 블루투스 마우스 말고요. 리시버가 달려있는 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손톱만한 리시버를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마우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리시버는 해당 마우스와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리시버를 낀다고 해서 이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무선 마우스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 마우스 리시버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종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이 있는 관계는 포함과 집합이 있는데 포함은 종속적인 거고요. 집합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화 관계입니다. 해석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일반화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해서 상위 또는 하위 관계를 가지는 걸 일반화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상위는 일반적인 속성, 하위는 구체적인 속성을 가진 사물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속이 빈 삼각 실선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 이 표현 방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해석은 하위 사물 is kind of 상위 사물 형태로 해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해석 예시를 좀 볼게요. 예시를 보면 마우스는 여기 있죠? 입력 장치의 한 종류죠. 키보드, 마이크도 마찬가지. 입력 장치의 한 종류입니다. 거꾸로는 입력 장치는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우스가 하위고요. 그 다음에 인풋 디바이스가 상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일반화 관계가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의존 관계입니다. 의존 관계는 연관 관계랑 약간 비슷한데요. 짧은 시간 동안만 필요한 시간 동안만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사물의 변화가 관계된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죠. 영향을 받는 쪽 사물 쪽에 점선 화살표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때때로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를 의존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실체와 관계예요. 실체와 관계는 상위, 하위랑 약간 비슷한데 한번 보세요. 공통적인 기능을 상위 사물로 그룹화하는 겁니다. 상위 사물 쪽에 속이 빈 삼각 점선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능이기 때문에 can do의 형태로 해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미지를 한번 보면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나 강사나 컴퓨터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사물은 도서, 강사, 컴퓨터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공통적인 기능을 묶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반화 관계랑 실체와 관계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제가 3초 컷에 추가 설명을 적어놨죠. 이것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은 구조와 행위가 있다고 했죠. 구조를 먼저 볼게요. 어떠한 구조를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간의 구조를 표현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클래스명, 속성, 연산, 접근 제어자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접근 제어자를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프라이베이트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프라이베이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퍼블릭이고요. 뜻이 이렇고요. 샵은 프로텍티드고요. 뜻이 이렇고요. 물결표는 디폴트고요. 뜻이 이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자바에 대한 진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해가 아니라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뒤쪽에 배우기는 해요.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의 구조,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객체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특정 시점의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전체적인 구조, 정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객체 다이어그램은 특정 시점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구현 단계에서 사용이 된대요. 배치도 그렇죠. 컴포넌트 간의 구성, 배치는 물리적인 아키텍처, 실제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죠. 그 다음에 복합체 구조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다. 뭐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패키지, 패키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패키지의 구조겠죠. 패키지 간의 의존관계를 표현한다. 실제 문제는 이런 설명보다는 이 패키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아 이게 어떤 패키지를 표현하는 그림이구나 라고 하면 아 이거 지금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바 공부를 할 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텍스트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행위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유스케이스 나오죠. 유스케이스 우리가 계속 봤죠. 기능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했다. 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들의 생성과 소멸 그 다음에 주고받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붙여놨죠.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통신 다이어그램은 통신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어찌됐건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요소에 더해 객체들의 생성, 소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객체들의 연관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신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은 이벤트 활성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표현했다. 모든 기간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활성화가 되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객체를 대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활동 다이어그램이에요. 흐름도처럼 객체의 프로세스나 로직의 처리 흐름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에 따라 표현한다. 이게 활동 다이어그램. 다음으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통신, 시퀀스, 타이밍 등의 다이어그램 사이에 다이어그램 사이에 제어 흐름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객체의 상태 변화와 시간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객체의 상태 변화는 이거랑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부분이랑 여기서는 특정 기간, 특정 객체 이렇게 서로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다이어그램을 묶어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으로 따로 별도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참고를 하세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